300 성경 구절 암송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먼저 제가 암송 구절을 개역 개정 세번역 성경으로 다섯 번 연속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리모드 후서 1장 7절 개역 개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리모드 후서 1장 7절 세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리모드 후서 1장 7절 개역 개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리모드 후서 1장 7절 세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리모드 후서 1장 7절 개역 개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리모드 후서 1장 7절 세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리모드 후서 1장 7절 개역 개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리모드 후서 1장 7절 세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리모드 후서 1장 7절 개역 개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리모드 후서 1장 7절 세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들으시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연습합니다. 리모드 후서 1장 7절 개역 개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리모드 후서 1장 7절 세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리모드 후서 1장 7절 개역 개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리모드 후서 1장 7절 세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